욱신욱신 쑤셔요.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시는군요. 너는 약방의 감초처럼 꼽긴다.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제의합니까? What do you suggest we do? 나 오늘 도시락 싸 가지고 왔어. 이가 흔들거려요.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.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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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당신을 당신이 당신이 당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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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속이 항상 거북해요. I always feel uncomfortable in my stoma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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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lways feel uncomfortable in my stomach.